안녕하세요 여러분 냠냠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미더덕 회에요 저희가 평소에 알고 먹었던 미더덕이 오만둥이였고 이게 진짜 미더덕회래요 잘 먹겠습니다 빨리 먹어봐야겠어 처음 먹어봐요 그냥 흠 흠 흠 흠 흠 너무 맛있다 이게 제가 일주일 동안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진짜 근데 맛있어서 다시 재구매할 생각이 있어요 이번에는 맥주랑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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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평소에 미도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멍게까지 맛이 나니까 씹는 식감도 너무 좋고 미도덕 향이 나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아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식감 좋고 너무 좋은데 턱이 너무 아파 근데 제가 지금 빨리 먹으려고 그래서 오르지 천천히 술 한잔 하면서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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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고춧가루 다시한번 버터 suicide 껍질 법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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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잘 먹었습니다 제가 턱이 아파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천천히 먹으면 맛있는데 이따가 라면에다가 끓여서 다시 한번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일 맛있을 때래요 저 한 일주일 정도는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맛있으니까 한번 시켜서 먹어보세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